전체적으로 우리가 무릎 질환하면 가장 고민하는 게 흔한 증상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지 단계들이 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병원을 갔을 때 우리가 보통 엑스레일 찍으면 이렇게 옆에 사진처럼 왼쪽의 관절염 초기에는 관절 간격이 비교적 많이 벌어져 있지만 우리가 조금 진행이 되면서 참고 참다가 좀 더 병이 악화되면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조금 한 50%로 감소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닳고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 이렇게 중간 사진처럼 안쪽 사진이 안쪽에 관절염이 조금 좁아진 소견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염 중기에 속하고 이때는 주교적 주사나 약물 치료나 운동보역법을 통해서 좀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악화시켜서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닿게 되거나 아예 연골이 아예 없거나 그러신 경우는 오른쪽 끝 사진처럼 아예 관절염 사기가 돼서 이럴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좋아질 수가 없는 단계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에 빨리 오셔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뼈와 뼈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의 신호가 왔다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시는 치료가 주사 치료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주사 치료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가 자꾸 발달하면서 저희 정외과적인 관절염에 대한 치료 방법도 큰 흐름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통증만 조절해주고 환자가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안 아프게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런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연골 주사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것들은 이제 통증을 확 가라앉혀주는 효과는 있는데 부드럽게 해주거나.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솔직히 그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치료하다가 참고 참다가 많이 망가져서 도저히 못 쓸 정도가 되면 인공관절하세요라는 게 주 치료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좀 이게 이제 재생을 유도하면서 미리 예방하고 또 조금 손상됐을 때 그거를 아물게 유도해줄 수 있는 그런 DNA 치료나 아니면 증식 주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병을 키워서 늦게 오시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빨리 오셔서 조금 더 손상된 조직을 정확하게 주사 치료를 통해서 재생을 좀 유도해본다면 비교적 초기에 관절염을 잘 관리해서 수술까지 안 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주사 치료가 지금 우리 자막에서도 이렇게 좀 보여졌는데 화면을 보니까 이제 일단은 재생을 연골세포를 이제 좀 재생시키는 증식 주사 치료가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증식 주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프로로 주사라고도 하고 증식 주사라고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모든 우리 인체 조직의 관절에는 인대라는 조직이 관절을 감싸면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오기 시작하면 이 인대가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또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인대의 염증이나 통증을 잡기 위해서 이 증식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증식 주사라는 건 결국은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입을 해서 염증을 일시적으로 더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난 주사 맞고 안 아플 줄 알았는데 2, 3일이 더 뻐근하고 좀 불편한 증상이 호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만큼 염증이 심해서 그거를 오히려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사를 통해서 좀 더 촉매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염증 반응이 가라앉으면서 빨리 아물게 되면 근본적으로 인대 염증도 가라앉고 통증도 잡히게 되는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증식 주사 치료로 좋아지신 분들 사례를 만나볼 텐데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한겨울에도 산 포기 못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등산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서 등식 주사 치료로 좋아지신 분 사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지금 저희 나이가 63세의 남성분이고 정말 운동을 좋아하셔서 등산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아하셨던 분인데 하필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등산하다가 내려오면서 오금 보기가 뜨끔하고 갑자기 그다음부터는 앉았다 일어나거나 계단 다닐 때 무릎이 좀 불편하고 붙는 느낌 오금이 땡기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셔서 이제 동네 병원을 갔더니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해서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건 무조건 빨리 수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 자체가 일적인 상황 때문에도 못하신 상황도 있었고 동시에 또 수술을 섣불리 했다가 또 결과가 안 좋은 경우는 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주사, 증식 주사라는 주사 치료를 했는데 5번 정도의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점점점 이게 연골판 치료가 찢어졌던 부분이 왼쪽의 사진처럼 이렇게 처음 찍었을 때 MRI는 하얗게 염증이 꽉 차있던 소견이 보이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부분이 염증이 싹 다 가라앉고 통증도 잡혀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주사로 정말 많이 좋아졌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사례 살펴봤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70대가 넘으신 분인데 이분은 연골판이 아니라 연골 자체에 지금 어떤 손상이 오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 치료 사례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대퇴활차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계단을 74세의 어머님이셨는데 주로 오르막이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이제 땅바닥에 앉으려고 할 때 무릎 앞쪽이 시큰거리고 통증이 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대퇴활차라는 그 앞쪽의 연골이 살짝 떨어져 나가면서 금이 가고 손상이 있었는데 그 부위가 지금 이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염증이 있었던 이 사진에서 좀 보이는 연골 손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행히 그 연골 손상이 크지가 않으셔서 주사 치료를 꾸준하게 이제 4회 정도 시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하고 났더니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꾸준하게 3번에서 4번까지 받고 나니까 어? 시큰거리는 증상이 이제 없어지고 연골도 그 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연골도 많이 좋아졌던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